안녕하세요, 커플이에요. 오늘 남자친구가 네일아트 해준다고 해서 이만큼 사왔어요. 이거 너무 많이 샀어요, 이게. 지금 이게 컬러가 어때요? 보세요. 짠. 이건 뭐지? 어? 전혀 모르겠네. 그런 거 좋을 것 같아. 이것도 하나 딱. 제가 먼저 케어를 먼저 할 거야. 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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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는데, 빨리 먹어야 한다. 남집사이에 이렇게 먹어야 한다. 남집사... 남집사imi 이렇게 먹어야 한다. 진짜 먹어야 한다. 남집사 미소. 남집사imi, 이곳을 반복하다. 남집사 inherent come to me and to me. 또 구조하기, 집사2 일로 만드시키는 중 칼을 여러개 내려놓고 테스트도 이렇게 할까? 베이스 젤이랑 그거 다 있을까요? 2번 먹어, 이렇게 하면은... 아, 2번 먹어 그럼 여기 턱을 그러면 이걸로 무슨 젤으로 가질까? 그럼 바로 해봐 저 위에 핑계도 있고 아이고 아이고 비슷한거는 비슷한 것끼리 가는게 좋은 것 같아 요거랑 가벼우면 요거랑은 있는게 요게 좀 진하더라 오가 안 진하네 카메라가 보면 해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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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ikum요. 맞나요? 왜 이렇게 여화난거 같지? 반대선 주세요 집중했어? 집중했어? 안 돼 집 빼줘야지 안 됐어? 바꿔서 나눠주세요 엄지 해주세요 남이도 하고 다닐거야? 이제 틀린 것 같애 이래? 집중했어 집중했어 、 집중했어요 집중했어 집중했어 집중 priced 집중했어 집중했어 집중 před 꼼꼼히 끝났어요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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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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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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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